진짜 싸가지 없어졌다. 뭔 일이 있었던거야? 방 만들었어. 응. 너 초대할게. 응. 로그인 안했지, 엑스박스? 응, 그럼. 해줘. 너 할게. 근데 왜 여기에 네 친구 목록에 너... 어? 그 에브리데이 티아라. 야. 어? 어? 아니다. 왜, 임마.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원래 엑스박스 로그인을 해서 써야 했어? 나한테 물어. 어? 난 몰랐지. 모르니까. 아, 존댐 소리 많이 크게 들려? 아, 마이크 끄고 펴야겠다, 이제. 아니야, 괜찮아. 왜? 나 로그인 했어. 응, 나 초대해줄게. 나 닉네임 바꿨거든? 아니, 근데 여기 목록에 너가 엑스박스 라이브에 너가 없어가지고. 아, 네가 여기 한 번도 로그인 안에서 안 뜨는 건가? 컴패니언 이거 맞지? 응. 엑스박스 콘솔 컴패니언. 웨어. 날 바라라? texto. 아... 달아. 엑스카 linguistic 하야겠다. 귀찮게. 해. 아니 이거 게임에서 로그인하는 게 떠. 게임을 켜면 엑스박스 로그인을 하라고 그래. 어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버렸는데 로그아웃 하려고 그러니까 왜 로그인을 안 시켜주는 거지? 천천히 해. 진짜? 어. 아니 원래 그라운디드가 로그인 같은 거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의문 가지지 말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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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너 되게 지금 방금 되게 그 아니 씨발 내가 여기 옛날에 왔을 때는 이런 거 안 시켰는데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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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년 전에도 왔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느낌이거든. 아 미안해. 이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 응. 아 침 나온다. 미안하다. 기다려봐 금방 할게. 어 어 으휴 너 어디 국정원 해킹하고 있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2절 상상매치되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이거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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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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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대 윈도우 G 이거 어떻게 에이씨 어 보냈어 어 된거야? 아닌데 나밖에 없는데 여기 기다려봐 물 좀 떠올게 천천히 하고 있어 비밀번호 있어? 뒷구박 뒷구박 아 들어왔어 물 들어가지마 응 갔네 아 나도 물 가져와야겠다 오줌도 좀 싸고 와도 되나? 아니다 형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그래도 사운드는 좀 채워줘야 되니까 울린다고요? 어? 울린다고? 아 이거 게임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나 음소거 했어 에이씨 내 아이디 누른 다음 너도 아 나 마이크 안나오겠구나 어 나 누구하지? 누구했어? 나 아직 안 골랐어 너 누구할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홉스? 홉스? 어 아니 윌로 윌로? 아니 피터 너 윌로 왜? 하하하하 넌 윌로랑 잘 어울려 나 피터 할래 싫어 내가 피트 할거야 어 피트 형이랑 좀 잘 어울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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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할래 모드 이거 헉 할래 아니면 중간 할래? 헉이 뭔데? 헉은 신락같은 삶을 부지하기 위한 가장 험난한 모드이래 왜 그렇게 어려운걸 굳이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하더라 중간으로 가자 그럼 응응 왜 물어본거야 지 존나 스트레스 하더라도 소리 찌르면서 이만 딱딱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나 오래할거야 이 게임 그래 우리 스타드빌린데도 그렇게 얘기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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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렇게 완전 처음이라 개 설렌다 에이 난 한번 해가지고 하나도 안 설렌다 하하하하 어디서 그렇게 말 X같이 하는 법 배웠어 하하하하하하 알겠 pete 스타드 트레이닝을 기억해 1번 배월드 배웅을 잡고 나 왜 로딩이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지금 저 이 박스에서 나온 거야? 어? 아우 렉 아우 렉 아 그러네 우리 여기서 태어났네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 몰라 아야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아이 씨발 괜찮냐고 아이 왜그래 미친놈아 미친놈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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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격 더러운거봐 캐릭터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 아야 아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거 같애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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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개새끼 살리지마 개새끼야 너한테 도움 안받을거야 도움 안받을거야 개새끼야 도움 안받을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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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만 싸우자 치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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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움 주지말라고 안받을거라고 해줄거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핰흐핰흐흐흫핰흫핰흨 치아 하하하핰흥핰흩핰사 하하하핰흐흫핰흫핰흐흫핰컫 bak 하하하핰흫핰흫핰 ish 하하하핰흰흫핰흫핰흫핰흑흫핰흫 Forsch 진짜 안할게 우리 손 좀 가자 아 싫어 손 내밀지 마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손 내밀지마 티셔츠가 너무 좋같다 보이는 티셔츠 보이나? 밑으로 내려봐봐 고개 내려봐봐 보이네 보이네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어어? 원래 없었는데? 잠깐만 어 없었어 나 키 좀 보고 있었어 이거 U 누르면 하기 편하다 U? 어? 뭐야? 어? 좀 어디로 없었는데 여기가 우리 처음 집이야? 어 연구소? 뭐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될지도? 뭐? 동력이 없대 음 아 여기서 이제 우리 재료 같은 거 넣으면은 분석해가지고 우리 막 그거 설계도 같은 거 없나봐 아 그러네 여기서 화살이랑 진드기 모자랑 이런 거 나왔어 너 두뇌력 몇이냐? 내가 너보다 두뇌력 높을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지? 나 정수라고 더 넣으려고 아 씨 전수력은 더 높을 거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피가 얼마나... 아 뭐 별로 까이지도 않았구만 저 새끼봐 나 두뇌력 C 뭐야? 어? 이거 같이 오르나 보다 맞아?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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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르네 파구마랑 하할버 너 Crazy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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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다해서 안되나봐 가자 물을 찾으라는데? 물 어디서 찾지? 뭐하자 이 새끼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다 이거 던지기가 있길래 던져봤어 이거 잔가지 주워가지고 해봐 잔가지 안되던데? 아 그래? 응 너가 한거 아니야 이거? 응 맞아 너 딴짓하지 아니야 전화 받았었어 전화 받았었어 아 미안합니다 저 전화 잠깐 받아도 됨? 어 받아도 돼 어 미안해 잠깐만 우리 재료 좀 모으고 있자 아야! 이럴 ㅅㅂ 아 ㅅㅂ 흡 멍청한 놈 요거 같아 누워있어 닉네임 표시를 저렇게 엄청 화려하게 해주네 아 곧 죽어? 거리 표시를 차라리 키는 게 낫겠다 그럼 어차피 나오는 거면 닉네임 표시가 되게 크게 나오네 조약돌을 자원분석기로 분석하라네요 이게 조약돌이 아닌 거야? 맞지? 음 아 이 소리구나 사이언스 이거구나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대 같은 게 어디 있는 건가? 아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드는 거구나 식물섬유거나 조약돌 4개 잔가지 밧줄 하나 밧줄은 식물섬유가 있어야 되고 음 식물섬유? 이런 것도 다 채집이 되는 거네 어 이게 식물섬이다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음 음 밧줄 밧줄 밧줄을 먼저 만드는 게 맞겠지?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이렇게 정신없게 돼 있을까? 일단 게임 첫인상 아 깜짝이야 나쁘지 않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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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소스 사이온 뭘 구했어 아니 같이 가야지 아 길로 가면 안돼요 길 좀 아냐니 갈 건데 오우 시트 저거 뭐요 어? 형 봤어? 아니 아이스 캡스 민트 래 하하하하 어 근데 이거 무슨 맛인지 알겠다 그치?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어 이거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야 나 이렇게 존나 큰 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만들었다 어? 도끼 만들었어? 어 야 어 씨X 굴러가는데 막 그냥? 어? 버섯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씩 옮겨야 되나 봐 어 맞아 야 그래서 나중에 기구 같은 거 만들지 않을까? 음 어 되게 어 뭐 아냐아냐 반응하지 마 그냥 던진거야 아 그렇지 너한테 던진 거 아냐 아 그렇지 알았어 요기 뭐 기계 있대 이거 이거 기계를 조사하래 수수께끼에 기계를 이거 뭔 기계인데? 모르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우리가 작아진 거네 어 저 개미 지나가는디? 저 돌 뒤에 개미 있었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쳐죽이자 쳐죽이자 아니 맞추지도 못하고 나 금방 줄게 어 너가? 아니 병신아 아니 누가 죽여가지고 피가 없었어 아니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죽여가지고 피가 없었어 아 핑계대지마 진짜 오해야 누가 죽여가지고 나를 일단 살려줄게 아 윌로우 윌로우 내가 죽은게 뭐하고 이렇게 문제라고 아하 막 이럴 정도로 죽지 말어 아 걱정돼서 야 내가 이겨줄게 어디있어 뭐야 뭐야 나 창 만들었어 어딨냐 개미샥 어딨냐 이거 딱 덤벼 됐다 조잡한 밧줄 어떻게 만드는거야 야 너 개미만 있는게 아니라 벌레 개맞은데 징그러워 안봐 안봐 안봐야겠다 어우 아 이 소리가 너무 그 어우 코 더러워 이거 바구미 뭐야 내 존나 패는 중 죽였어 각다귀 바구미 생고기를 얻었다 우리 곤충 먹고 살아야되는거야? 몰라 나 이렇게 못살아 나 이렇게 못살아 아니 벌레 존나 징그럽네 이거 물을 어디서 구하지 우리? 물 구하라는데 여기 물이 있긴한데 이거 뭐 더러운 물이래 그니까 어디 다 막아서 뭐 끓여야되나? 아냐아냐 형 이러봐봐 여기 물이 물이 있다 음 아 저 위에 매치해있는 깨끗한 물 같은거 나한테 맡겨 야 오케이 이야 오 오 아 아 오 먹었어? 예 어 먹었어 나는 물 불러? 아니 이게 오해가 있어 아니 또 뜨면 또 뜨면 마시면 되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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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펀치 먹었어 먹었어 물 물 먹었어 물 먹었어 물 아 물 먹었어? 아 내 물엔 관심이 없었구나 애초에 아 아니야 에이 서운하게 말하네 여기 여기 주스 주스박을 먹어 내가 먹구나 아 형 여기 여기 주스박을 주스박을 에이 먹었어 먹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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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여기 여기 먹었어 먹었어 되게 이렇게 이런게 많이 지네 아 이거 뭔가 되게 퀄리티가 높아졌네 너 했을때보다? 응 훨씬 높아졌어 음식을 찾으래 우리 뭐 개미 이런거 먹어야 되는거야 결국에는 그치 벌레고기 같은거 먹어야지 어 먹자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아 더블클릭하면 되는거야 아 더블클릭하면 되는거야 뭐 만들고 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나무 잘라줘 괜찮아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와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그래픽 되게 이쁜데 응 괜찮아 이거 지금 어 개미다 개미가 날 찾아보고 있어 형아 형아 어차피 맞추는걸 어떻게 왜 자꾸 던지 생각나요? 아니 맞췄는데 딜이 안들어가는거야 일로와봐 내가 죽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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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영웅이네 영웅이요 고마워 어 이거 무시다 함부로 막 먹지마 아하하하하하 그치 그케는 입에다 넣어보고 어 입에다가 막 넣어보지 말고 어 어 천천히 먹어 어 그럼 당연하지 놀랬네 난 또 그 니 주둥아리 들어가는거 아깝다 뭐 이런거 같은데 아니 어 아 야 응 이리와 내가 만들었다 뭐래 뭘 벌써 만들었어? 그럼 야 뭐야 야 여기다가 이제 요리하면 되는거 아냐? 내가 박우미 생고기 굽는 중 박우미는 나 안먹을래 왜 어 생긴거 왜 왜 주댕이 Region에 늘어나있던 그 그 벌레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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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죽여버린다 너랑 비슷하게 뭐? 조하연 그 좀.. 좀 빨리빨리 씁시다 예예예 바로 드세요 아 왜요? 지금 먹을 필요가 있어요? 먹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전 이미 다 먹었는데요? 네 나 각다기 고기 먹었어 각다기는 어떻게 생긴 건데? 계속 X같이 생겼어 야 이건 뭔 소용이야?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냐 이제? 뭘 봐? 이거.. 수수께끼가 몰라 우리 아직 섬유 반창구 제작하세요 떠 있는데? 나는 수수께끼의 기계를 조사하세요 뜨는데? 이거 이게 수수께끼의 기.. 어? 야 어? 이거 밀가루 든다 형아 어 해봐 어? 어? 어 여기 신호가 좀 약하네 여기 신호가 오오 아 이것도 막혀있다 형아 이거 우리 캐야되나 봐 어.. 어 내가 함 어 있어? 어.. 됐다 연결했다 무엇이 레이저를 약하게 만.. 어? 쟤가 하나가 안되네 응 그 하나를 좀 봐야될 듯? 가봐야될 듯? 내가 알아 형아? 응응 어디있어? 맞으면 나 기계 위에서 보고 어머 쟤 귀엽게 생겼어 뭐야? 어떤가? 죽여버려 오케이 누굴 얘기하는거지? 똥돌레같은거 같이 생긴거지? 얘가 각딱이야 아 아 파리같이 생겨 파리 아니야? 각딱이가 저중 그렇게 생겼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깜짝 놀랐네 형은 그런걸 보고 어떤거야? 파리같이 생겼어 각딱이가 파리야?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기계 안으로 들어왔어 거기 구멍있네 아 그러네 아니 아니 거기 거기로 위로도 떨어질 수 있어 아 아 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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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놀랐어 야야야 알겠다며 왜 그러는건데? 하하하하 어차피 내 힘으로는 부서지지도 않네 그래 가자 저거 고치러 저기 가야 고칠 수 있는거야? 응 잠깐만 기다려봐 난 정강이 보호대 별걸 다 만드네 아 책상 필요하대? 지금 못한대 이쪽이다 이쪽이야 형 하고있어 뒤따라가는 중 뭔가 지직지직거린다 이걸 우리가 고칠수가 이 진즉의 새끼들이 죽여 죽여 더있어 더있어 개씨발 더있어 더있어 개씨발이라니 아 알았어 가는중 가는중 이거 너무 어두운데 횃불 만들어달래 횃불같은걸 어떻게 만들지? 우리 아직 그거 없는거 아니야? 그거 안한거 아니야? 횃불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그니까 우리 아직 정보조사를 안한거 같은데 아 그런가보다 좀 나가서 다시 좀 들어올까? 응 그래 좋지 그럼 우리 그럼 아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수액 수액을 가져가야 그거 아닐까? 오 야 수액 그거 필요해 응 뭔데 수액이? 그거 반창고 만드는데 필요해 진드기 컷 나이스 그럼 그 연고소로 돌아가자 일단 그 집도 연고소 근처로 지어야겠네 맞아 그래가지고는 연고 준비하려면 아까 이파리에 맺혀있었어요? 수액이? 야구공 봐라 우리 여기 여기 뭐야 근데 우리 그 연구소 아 저거 저있구나 응 여기 바로 근처더라고 어떻게 알았다 이거 여기있는지 아까 야구공 봤잖니 나오자마자 그럴까 하하하하하 어쩌고 하하하하 어쩌고 내가 좀 정말 가벼운 인색들이 해서 나 먹게든지 그러지까 어쩌서 내가 개새끼 사사사사연 사사사사연 사사사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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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연스 아 뭐야 어 어? 나른 잔디덩어리에서 왠지 횃불 나올 듯? 어? 나왔는데 나왔다 나왔어? 응 횃불 나왔어 알겠어 고고디 고고디 붉은 개미몽둥이 진짜 갖고싶어 난 다했어 난 얻은거 잠깐만 이거 템참도 응? 같이 보는거? 템참? 너 혹시 나 수.. 수액 없어졌어 내 템에 있다면 수액 나 수액 안썼는데? 아이 다르지 거짓말 하지 말고 너 퀵솔로세 들어갔겠지 수액 아니야 없어 아닌데 없는데 나도 없어 내가 거짓말 왜 해 아니 여보 여기에 여기 여기 연구에 쓴거 아니야? 수액? 아이 너 지금 거짓말 말해 아닌데 너 지금 조약돌 몇개 있는데 나 조약돌 없어 나 4개 있잖아 승질낸다? 아니 그니까 약간 연구할때 니가 오해하니까 그렇지 그래 오해했다고 두개 패해서 왜 패해서 오해 구하는거 아니야 미안해 괜히 오해하니까 억울해서 아니 약간 그 뭐지? 응 이거 연구할때는 서로 각자 템창에서 그냥 나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아 그럴 수도 모르겠다 횃불 하나 만들어서 일단 다시 가보자 거기 응응 어 수액이 있어야되네 응 맞아 아 사인 수액 필요하다 수액 잠깐만 나 이거 연구좀 하고 응 아까 나무에 맺혀있었어요? 어 개미다 형아 어 너가 잘 처리해봐 응 응 응 응 기절시켰다 대강이 쳐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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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개미 사진 분해시키는데 진짜 형 형 진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거 좀 슬프네 하하하하 되게 정없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 수액 먹고 있잖아 이해하지? 그럼 어 어디있어 수액이 어디있네 이거 넥댐도있나 넥댐 아 아 있어 있어 오케이 어 있네 있네 횃불 만들었어? 아냐아냐 수액이 없어 난 만들었어 어 형이 좀 길좀 아 여깄다 수액이 있어 넥댐 씨 마른 잔디 덩어리는 어떻게 먹는거지? 아 이거구나 어 이 재료 먹는게 꽤 괜찮네 되게 세세하다 응 아이템이 좀 귀찮게 쓰고 종류가 되게 많네 너인데로 갈게 응 잘 싸우네 자 가자 어 그 잔들기 새끼 다 죽여야지 하늘에 뭐 날라다니는데 어? 하늘에 뭐가 날라다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다 여기 거리 그러네 거리 센티미터로 표시되네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여기 소리 존나 이상한데 안에 개 많을 것 같은데 어 아악 아악 어 도와주는 중 도와주는 중 도와주는 중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이제 끝인가 이렇게 오 이거 망치가 어려워하네 야 이거 규암 같은거 부수면은 쩐다 너 망치 있냐? 좋은거 나올거 같지 망치 있어? 나 조약돌 네개만 줘봐 응 하하하하 안 만들길 잘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 만들길 잘했다 나 뭐 이상한거 먹었다 우리 근데 이거 지금 부수고 들어가도 괜찮은건가? 아 부서져? 어 부서졌어 응 응 응 나 한번 부서 봐봐 양쪽 장창 아 eter 어 우리 밑에서 뭔가 땅을 파고있다는데 혹시 그거 두더지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이거 이건이나 그럼 어 여기 어 뭐야? 그러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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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삽이 필요.. 삽같은 거 필요한 건가? 야 바닥에 꼼지락꼼지락 거려 이거봐 어 그니까 그니까 지렁이야? 형 그 창으로 찔러 봐봐 어? 안 돼? 안 돼 아니면 점프? 뭐지? 이거 어떻게 파야 되는 거지? 삽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왠지 안 파고 싶은데 삽 있어?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없어 하지 말자 뭐지? 어 그래 가자 어 굳이 안 될 필요가 있나? 어 정말 불안하다 뭔가 여긴 뭐야 도대체 돌아가자 그러면 오케이 수습 깊게 기계를 지금 이거 우리 다 연결한 거 같은데 이제 그럼 기계로 가면 되겠네 으흠 저기 130cm만 가면 돼 그러게 느낌표 떴다 응 걔 귀엽다 펜치미터로 표시하고 나 근데 너무 아파 아 내가 반창고 줄게 일로 와봐 나도 만들 수 있는 줄게 줬어? 아니 뭐지? 뭐? 뭐지? 내려놓기 했는데? 아 오 감사합니다 반창고를 왜 먹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건 아니야 이해하지? 아니 반창고를 붙여야지 왜 입으로 넣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건 아니야 이해해줘 어 씹히는 건 다 먹어 널 먹을 수 없잖아 고쳐진 거야? 됐다 어 그런 거 같은데? 나 이거 민다 그럼? 어 눌러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으으응 아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아하하하하 그럼 니 잘못이지 맞아 이 ㅈㄹ 성격 진짜 딱 악련해 저거 달개가 뭔지 알아? 달개가 뭐야? 뭐 아이템 중에 달개라는 게 있지 않을까? 아 있네 있네 침대 침대 오케이 오케이 아 자까? 침대 하나 만들어서? 그래 우리 그 연구센터 가서 자자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스웩 스웩 빨리 오라고 응 아휴 강압적이야 또 시작이야? 이게 어디야? 거미 거미 거미씨 발음이 안 좋았을 뿐이야 어디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딘지 몰라? 넌 알아? 모르지 무덤 벌레다 개 귀여운데? 우리 보스몸 레이드 한번 가? 홀 저어? 기? 기 193 고기 지민 오브 예아 매우 미 어 예아 탐님 기적인 오 우리 보습 도망가 저 피터 오 나 내가 네, 나는... 저의... 이거 잘 못해! 도망쳐! 와, 이게 뭐야? 와, 세다! 와, 눈 뜨는거 봐, 존나 무서웠어. 이거 한 개 아닌데, 형. 여러 개 들 수 있는데? 다섯 개까지 운반 되네. 아, 야, 우리 앱 누르면, 앱 누르면 위치 나온다. 어 그러네 현장 경로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웨이포인트 했어 안 보인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같이 보여 내가 하면 너도 보여? 어 저 웨이포인트에 그림이 내 그림으로 돼 있네 신기하다 뭐 게임 이렇게 잘 만들었네 아 근데 원래 이런 거 없었어 아 그래? 뭐 좀 멀티하게 되게 애매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옛날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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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할 거 없다고만 어 근데 스토리도 좀 추가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추가된 것 같고 사이언스 됐어? 사이언스 침대 만들자 만들고 있어 봐 나 금방 요것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해두면 너도 여기다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건가? 어 나 퀘스트 깨야 되니까 예 그 제가 할게요 예 하하하하 아니 예 아니 제가 이걸 예 아 이거 충전 시간이 있다 형아 음 아 이게 막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시간이 좀 지나면 할 수가 있나 음 음 거기에 네가 재료를 넣을 수 있어? 어 네 자자 여덟 시간 수면 여덟 시간? 부활 지점 설정 했다 날기로 오케이 나도 그리고 이제 뭐 퀘스트 뭐 있을 텐데 또 뭐 그냥 이제 그 폭발 조사하래 어 폭발 어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막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래 나 이거 어떻게 내려놓으니? 안 들어야겠다 여기다가 이제 먹고 살 거 좀 만들어 놓자 그래 근데 여기 근처에다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왜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 그 폭발하는 지역을 가면 예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간단한 여기만 해결하고 뭐 그래 뭐 어쨌든 안 되면 되니까 뭐 한번 내 돌멩이 좀 주올게 응 오 역시 경험자 약간 거기가 좀 핫플레이스요 아 좋게 좋아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에 대한 거는 없는 건가? 얘기가 소리 같은 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마른 잔디 새끼야 새끼야 파가 많이 났네 됐어 템퍼미널 좀 많이 해야겠다 오케이 오 징그러워 뭐가 애들 지나다니는 거 물을 좀 찾아와야 되겠는데 오 점토도 있다 점토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마크지 오 오 왜 와 그거 있어 노린재 노린재 아 걔 막 배가 막 부풀어 오르더니 이상한 가스 같은 거 뿜고 다녀 아 노린재 어 노린재 그 시발 그 그거 어 너무 싫은데 등에 막 점 있는 애 아니야? 맞아 맞아 냄새 나고 맞아 물이 많이 부족하다 어 맞아 일단 그 폭발 근처에 가면 물이 있지 않을까? 얼른 가보자 그래 무시하고 가? 나 물 지금 거의 바닥인데? 나도 거의 바닥이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물 안 먹으면? 어 뭐 그렇겠지 얘가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야지 응 그래 꺼깔나마 근처가 어디지? 좀 높은 곳에서 볼까? 모르겠다 안 보이네 뭔 소리지 이거? 왜? 무슨 막 배 꺼지는 소리가 났는데 어 거미다 거미 와 개 이쁘다 거미가 이쁘다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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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왜 안 이쁘잖아 징그럽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뭐야 왜 왜 사이언스야 갑자기 사이언스 뭐 먹었는데 뜨네 야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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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말라 나 죽어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이거 물이 없으면 아 잠깐만 이거 떡갈라봐 형 형 이쪽이다 이쪽 이쪽 음 음 음 가전 줘 나 죽어 물이야 물 나 죽어 더러운 물 나 죽어 아니야 아니야 나 죽어 아니야 빨리 와봐 나 더러움을 마시면 어차피 죽잖아 그거 물어도 먹어야지 뭐 어떡해 아니 스테미나가 안차네 그냥 더러움을 먹으면 아니야 곧 죽는 어 먹는다 그럼 먹어봐봐 나도 못말라는데 나도 죽을거 같은데 어 나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나 죽겠는데 내가 살려줄게 아니 물 나도 목마른데 개지라웠는데 잠자는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봐 아니야 잠자는건 상관없는데 아니 잠자면 목마른거랑 배고픈거랑 다 없어지잖아 아 맞다 나 먹을거 있어 어? 난 먹을거 있어 난? 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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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는거 봐 나 기다려 물 내가 찾으면 그냥 바로 입에 쑤셔 넣을테니까 먹을거좀 줘 아니 괜찮아 야암 뭐좀 줘? 안잡아 오오오 줬나 무서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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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있냐 너? 물 맛있지? 아니 씨로 혼자 잡아 하하하하하하 물 넣을거야 진짜 아 물 줄게 아 됐어 찰았어 이 개새끼야 아이 잘했는데 요케 물 잘했는데 요케 넌 잘했다고 물 마셨어? 그래 임마 잘했다 난 주스 마셨어? 흠 포퍼엘이나 가자 우리 각자 하자 그러면 아 왜 아니 왜왜왜 아니 왜왜왜 그 아끼는 아끼는 동생한테 먼저 좀 마셔봐라 음 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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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개새끼야 하하하하 거미있네 거기 앞에 맡기는 동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 여기 넘어가야 되는거 같은데? 형아? 뭘 넘어가 거미를? 떡볼놈으로 갈라면 아 아 ㅅㅂ 나 죽겠 이 오 거 거미한테 죽었어 나 그만 갈게 근처에 거미 있어? 아니 갔어 쟤 살짝 나 그 고치로 만드는거 기대했는데 아 기대했어 그런거? 그거 안하고 그냥 가네 아쉽다 하이퀄리티를 기대했구나 거미 다시 왔다 뒤에 이 씨발 다가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갔어야지 새끼야 내가 빨리빨리 걸어야 했잖아 아이 너가 너무 빨리 갔잖아 이거 내 탓하는거 봐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이 새끼 어? 아 우리 배낭에 있는거 다 사라짐 홀 다시 와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포기해야겠다 나도 어 다시 먹을 수 있어 배낭에 있는거 아 씨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씨발 나는 이거 있는데? 나도 도끼 하나 준다? 어 그니까 내가 죽은 곳 어 저기있다 배낭 배낭 표시 뜨지 배배 아 어어 뜬다 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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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왜 쉽지 않겠니?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바로 그렇게 그리로 가는게 맞아? 아 그럼 그래? 어 뭐 꼬면 따라오지 말든가 그런지 그랬어 하하하하 말 너 말 말도 미안해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응 됐다 배낭 위치가 보이는구나 어 근데 우리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네? 그러게 가깝네 내가 갔다 와볼테니까 그럼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 오 씨발 뒤에 어어 앞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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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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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캔으로 들어가자 일단 어 캔으로 들어가 칼모 캔 어? 어 다행이다 오 씨발 어 들어왔어 벌 야 모기 들어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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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기야 아 개 징그러던데? 아 모기 개 징그러던데? 오 오 오 아 나 거미 괜찮아 괜찮아 모기 모기 거미도 걸렸어 거 치지마 아니 거미야 어이 병 병신아 아니 형 왜 어떻게 된건데 아 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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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죽었어? 아니 그걸 왜 쳐가지고 그저 모기가 걸려있는데 그거를 이 새끼야 어 나 쟤 이런 뻑털 새끼가 아 다시 떼어가면 되겠다 그치 이제 진짜 할 줄 알겠다 그치 아 진짜 우리 각자 다니다 집도 각자 짓고 그냥 아 왜 그래 또 아니 이거 봐 한 공간에 사는 이웃집 사물함 같은 그런 느낌인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근데 거미 너무 많던데? 그냥 뛰어야지 뭐 그냥 얼른 먹고 배낭만 들고 바로 나와서 뛰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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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관리 까 안됐는데 어 어 어 어 어 길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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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뛰어 뛰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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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만 찾아야지 아 저 모기 개새끼들 저 거미줄 하나하나 일단 치우고 가자 오케이 걸려서 괜히 낭패 보는거 보단 그냥 아 아니다 빨리 가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 으이lation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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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무슨 말이야? 빨리 들어가서 먹어 먹어! 진짜...! 이게 그.. 정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 정이 없어! 어... 그 이제 동료애가 없어!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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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랑 나는 그 정도로 아냐 안 있어 아 씨발 아 씨발 아 왜 니가 아 씨발지 아래 뒤집어 아 아 몰라 몰라 아 뭐 몰라 어 영호소 여기도 있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어그로 끌었어 아 이러다 목이 또 온단 말이야 또 오잖아 아 개소리 하지마 목이는 눈 근처에 있어 어 왔잖아 개새끼야 아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나 7초 남았어 새끼야 아 괜찮아 금방 7초 남았어 금방이야 바로 봐 에이 겁쟁이야 다 살렸잖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 연구소가 코 옆에 있는데 저 거미가 있는 색 거미 있는 곳에 있는데 어디 어디 연구소 모기 소리 모기 소리 어 연구소 있어 여기 형아 가보자 여기 아 근데 거미가 여기 지키고 있나봐 여리 와봐 내가 연구할게 어 휴 아이언스 더러운 물도 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미줄 섬 면 뭐가 되게 많네 놀고 꿀 때 물래도 생겼네 우리 여기다가 우리 그거 만들까 뭐 그 침대 어 그래 그래 그거 좋다 어 장가지 활만 생생겼네 그렇게 정을까 만들자 아 추워 수도 있으니까 달게 아 우리 그라인더 우리 그라인더 그라인더? 어 그라인더랑 이거 좀 생겼는데 엄청 많이 생겼는데 아 그러네 위치 표시 깃발도 있다 형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놓으면 좋겠다 해놓을게 그럼 응 아 좋아 또 이런 건 형이 전문이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고 응 잘하지 으음 됐어 표시했어 알잖아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맷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구나 딱히 안 찍어도 뭐지 어 응 음 나 소재 아이템이 꽉 찼다던데 보관함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은 일단 요거 스토리 한번 진행을 하고 이거 근처에 지어도 괜찮은지 좀 본 다음에 그래요 뭐 나무에 뭐가 막 뿌려 뭐야 저거? 수액 덩어리다 와 좋은데? 보셔 빨리 뭐 해 뭐 없어져 빠르다 이거 도토리다 이거 또 캘 수 있어 캬볼라? 빠르지 빨라 우리 여기 근처 있거든? 터진 곳이 어 이거야? 이거 뭐지? 왜그래 왜그래 떨어질 뻔했어 다행이다 위에 사이언스 있어 여기 형이 먹어볼래? 오케이 오케이 너 잘 따라한다 로우 사이언스 어 낙댐 없어? 낙댐 없어? 있어 있어 낙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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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응 시발놈 시발놈 진짜 혹시나 했다 시발 진짜 혹시나 했다 시발 아 존나 좋아하네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이야 저기 이상한 연기 피어오른다 어 저긴거 같다 음 아 저기야 터진데구만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어 방금 되게 못생겼을듯 아 어 여기다 뭐가 터졌는데 그러게 막 분홍색 연기 올라오네 어 왔어? 어 왔어 잠깐만 와 맵 되게 넓다 이거 그렇지 오 여기 뭐야? 너 혼자 뭐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있어? 아니야 내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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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건들지 않아 괜찮다 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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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 이렇게 구석에 버렸어? 어 떨어졌나 보다 두개였는데 하나 네가 때려갖고 먹었어 하 오 오 여기 너가 인간이 인도사기 원하는 건 그 색깔이네 이게真實이야 어 이거 누르는거 있어 형아 해봐 아 이거 다 초록색으로 만드는 퍼즐인가 보다 잘하는데 야야야 뭔줄 알고 그렇게 막 패 아니 야 걔 뭐 좋은애면 어떡할라 아니 걔가 먼저 팼다니까 쟤가 먼저 아 쟤가 먼저 팼어? 쟤가 먼저 팼어 형 원거리로 해 원거리로 창으로 창으로 나 창 없을걸? 어? 창 없었어 아 오케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몰래살려는거? 어 비겁해 비겁해 너 살려주는 사람한테 할소리야 그게? 아 비겁하다 좋은 뜻이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했구나 야 내가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뭐 어떤거? 자 오 감사합니다 빨리써 빨리써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나도 창을 하나 만들게 오케이 네 오K 죽겠어 ok 중간 일본 나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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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버려? 저題면기는 하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compat 오케이 오케이 한방이 어 한방이 한방이 있는 친구야 그 친구 오케이 너무 좋았다 응 형부터 살리는 마인드 오케이 좋아 좋은 마인드 오케이 좋아 야 솔직히 저희가 수리해온 거 같은데? 연기가 안 나 갑자기 어 그러네 수리해온다 하여튼 공격모션 나오면 뒤로 빼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나 스테미노 오케이 좋아 내가 하트지를 테니까 거기 있어 아 26초만에 올 수 있어? 아 그럼 아 못갈것 같기도 하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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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못 갈 것 같기도? 야, 쟤 좀 쎈데?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생각보다 좀 쎈데? 쟤 왜 저래? 우리한테? 우리가 먼저 침범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 그렇겠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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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그렇겠지...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이게 1번에 있는 것만 딱 돌려주나보다 들고 있는 거 돌려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2번에 갔었거든 창을 그래서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돌려주는 거 같아 죽기 전에 제일 귀한 거 들고 있어야겠네 아 그렇지 죽을 거 같다 싶으면 이제 저 새끼들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대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패턴 다 알았으니까 못 잡을 거 없지 그럼 가 다시 가 오케이 준비됐어 나는 아 나는 준비됐어 가 자 이승이 상탈을 공격하는 게 있네? 어 잠깐만 오케이 위만화점 위만화점 오케이 오케이 위만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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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만화점 으어어어 어 위만화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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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많이 넣었어 지금 빡딜 오케이 오케이 빡딜 빡딜 어是啊 아이 düş믹 أي düş믹 오 좋더라 좋아 예스! 아 이거지! 이게 하나지 우린 버그의 유닛 87.9.5 order No.1 아 나이스 좋았다 우리 메오쏘다 좋아 웬드니라는 사람이네 헬로 My name is Bergel and I am a producer 여기저기 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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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쓰러져있다 어? 이거 고쳐? 야야야야 미안해 야 너는 고칠 필요가 있어 너 공격 당했었잖아 기억 안나? 도와줄거야? 도와주자 모니터 파워 플렉츄에선 제 프라임 디렉티드 리스트 디디리타이징 좋아. 그럼 시작할게요 나 이제 뭐해야되냐 도와줄ок 뭐지? 오 도... 동구가 방어구를 잠착해라 도완이한테 전화할수 있니 도완이한테 전화할숨 요거처럼 기 charter 아직 문제가 있나ả besides 도외봐 Cinderella 응 예.가 무슨 칩같은 게 그리고 할 일을 알려 June 음 σ요거 freaking 아 avant 아 그럼 그게 고장, 고장, 고장 난거였나 보다 어 여기서 또 분석이 되네 여기 그럼 우리 기지로 써도 되는 거야? 설치가 되는지를 하면 보는게 낫겠지 그러면? 음 오늘 그래픽 되게 깔끔하네 응 괜찮다 너 말 너무 많아 닥쳐 아니 너 그런거에 비쥬아야 돼 너가 대화하는게 안되고 있어 여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는 comprisa해서 어찌되면 차단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서 처리하게 살아서 어떤 문의에 묻는게 짓을 자극적으로 생각해 자자 개선 네, 그럼 또 만나봐 프로세싱 스피드가 이제 16MP만 oppressvida 으 neuros anatomy 스킬 아 우리 퀘스트를 어 할 때마다 사이언스 저걸 준대 음 도토리 머린 수액 채축이? 올 집 옆 où 있는데? 나 뒤에 있는데 어디야? 나 그러네? 네가 네가 연구한 거에서 나왔어 아 그래? 과학 원료로 아 그러네 과학 원료로 이것저것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바꿔먹을 수가 있네 어디서 바꿔먹는데? 복층 기지를 만들 수가 있어 여기 형이 봐봐 2 눌러서 과학 원료로 바꿀게 아 여기다 쓰는 거구나 이거는 공유인가? 공유인 거 같아 아 구찌백이 악몽이 구찌백이 악몽이 또 형 여기 밑에도 또 뭐가 있다 여기 여기 어 거의 내가 방금 내려가서 뭐 먹고 왔어 과학 연구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럼 거기 아닌가 보다 어 나 여기 말한 거였어 형 뭐야? 그지? 이거 이상한 거 있지? 장난 진짜 우리 그거 하나 안 들고 가야겠다 형 응? 형 근접할래 저기 원거리 할래?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난 모든 순간 없어 그래? 그럼 원거리 할게 원거리 해? 그럼 활 만들어서 어 어 어두워 어 어두워 어두워 어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너무 싫은 소리야 방금 아 지금 이걸로는 이빨 못 부수는구나 어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고 우리 이거 봐 나 새로운 횃불이야 잘했다 빨리 와 아 아 아 아 아 집 집 지울까? 일단 어? 그 내려간 김에 거기 과학 과학 좀 오케이 아 씨발 들을 때마다 웃기네 근데 이거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 그냥 같이 내려갈까? 아니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봐 어 응 같이 내려갈게 그래 줄래? 응 나 할 거 안 할 거 고마워 뭐가 엄청 많은데 나가서 집터를 좀 구하고 응 이거 6, 9, 7하는 거는 어머 어 응 엄마 어 뭐가 있어 어 어 개미 어 어 야 어떡하지? 어 개미 어 어 야 어! 여기다! 어! 잠깐 잠깐! 찾았어? 그거 아까 그 횃불 응 물 속에서 쓰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어, 여기 들어갔는데 있네! 어, 그러니까 거기 일단 횃불 만들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뭐 있어? 20초 밖에 못 쉬어 그, 형이 앞장 서야 될 거 같은데? 가자 나 보여? 어, 근데 형 너무 빨라 어, 가가가가가 출발 출발 오오오오 어, 죽을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이거 끝 이거 안 오오오! 잠깐만 이거 뭐야 김έont 저기 형 같이 죽인 거 같아 형 우리 죽을 거 같은데? 빨리 빨리 아니 뭐 어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나, 나가 나가 형 불이 불이 형 아 Nerd 아, receber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누구 탓도 할 수 없어 아니 저기 이만큼 내려갔으면 숨 쉴 때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님? 아니 저기 빠지면 저거 빠진 그냥 니 탓이다 아니 왜 탓을 해 아니 그래 탓하지 말자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래? 집이나 진짜 우리 행복 라이프 즐기를 공부잖아 찾을 거 찾았으니까 반응이 왜 아니 왜 아니 여기 어두워 자고 하자 자고 아 자고 할까? 그래 그래 잘 시간이 있어? 우리 아이템 타이럿은 아 잘 시간이 있구나 또 자야 또 앞이 보이니까 횃불 들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재료가 뭐? 아쉽네 다 없어진 게 그러게 진짜 아쉽다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 맞다? 아니 왜 죽었는지 그만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봤자 좋을 것도 아니고 형이 굳이 굳이 밑에 빠져가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자자! 고마워 잘자 템 다 잃어놓고 잘자 가지러 가자 가지러 가자 미안해 길이 있겠지 가지러 가자 아이 진정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잠깐 가지 사람이 아니야 가지러 가 승비 들어온 거 봐 포기해 저 거미 왜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거야 이거 왜 이거 집 없을까? 아니 거미 저거 뭔데 공개가 나을 거 같기도 하고 잔가지 어 저기 아 그러네 자원분석기에서 잔디판자를 분석 분석하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 어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뭐 그 스쿠버 장비를 만들라고 하네 다이빙 장비 아 그래? 그거 만들면 이제 우리 템 찾을 수 있는 거여 그런 거여? 그럼 오 베미굴이다 베미굴 어 아이씨 왜그래 뭐야 한 번 갈게 아 진짜 손발 진짜 많이 오 와 오 와 무슨 일인 거야 아니 나도 이제 막 죽고 싶진 않았는데 così 거미가 얄짤 없네 뭐 우리 뒤에 거미 있는데 괜찮나 몰라 안 괜찮지 한 명이 도와줘 네 피터, 여기 앉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죽고 살아남는 게 어때? 아니야, 우리 7초로 남았어. 그래, 그 기저. 다시 봐봐. 다시 모일게. 피터, 거기 앉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손 많이 간다, 그렇지? 잘라줘. 목말라서 죽을라 그러네. 저희 거미 버그 보여?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돌아서 버그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네? 오, 근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장가지만 좀 찾아서 가져올게. 어. 나 창 만들어야 되거든. 렌치가 좀 긴 걸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걔 좀 보고 있어봐. 근데 이 근처에 장가지가 없어요. 이거. 장가지가 왜 없지? 그러게요. 클로버 가지고는 장가지가 안 되는구나? 응, 안 되더라고. 진짜 장가지 안 보이네. 이거 좀 주워 봐. 됐다. 됐다. 장가지 많다, 여기. 어, 그거 좀 주워봐. 오, 근데 여기 뭐. 소리가 시발. 각 따귀 솜털이 4개가 필요하거든요? 각 따귀. 각 따귀. 각 따귀 솜털이 왜 필요해? 활 만들려면. 활 만들려면. 아, 활 만들려면? 장가지 좀만 주시겠어요? 안녕. 아, 예. 네. 오, 감사합니다. 개만이 주셨네. 뭐야, 씨. 빨리 새끼야. 얘 스턴 벌렸어. 이런 거 처음 봐, 씨. 아니, 어떻게 스턴이 걸리지? 우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어, 어. 뭐였어? 아, 나 개미 정도는 안 도와줘도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나 무게가 없었어. 장사식이지. 그래, 버그 거미 내가 잡고 온다. 화이팅. 어. 어? 형. 어? 버그 걸린 놈 탈출했는데? 아, 씨X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안 돼.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도와줬어, 도와줬어. 아이, 씨X. 괜찮아? 안 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씨X.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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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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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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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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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아요 우리 요충 고기를 먹을 거예요 아싸 우리 일단 맛있어 보인다고 통통해가지고 응 그렇지 통통해가지고 집을 저기 입구로 하자 여기 저기 범이 너무 많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차라리 그 우주선 근처가 맞겠지 그치 그치 응 그런 거 같아 이 새끼는 어떻게 뒤에다니는 거야? 오 뭐야 죽여 죽여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있다 우리 고기 먹어야지 뭐야! 어우 야 이 씨발 이상한 거 나 죽어 조심해 아야 오케이 오케이 나 죽어 나도 피가 없어 흐흫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좋았다 저거 밑에 불러가는 그거 뭐야 좋았다 아우 어 아 어 징그럽네 하하하하하하하 어? 굉장히 징그러운데 어? 형? 형 연구소 근처에 집 찍고 어? 물 좀 찾아서 어? 어 어 어 저게 주스 주스 있다 주스 야 여기 물 모여있는거 존나 귀엽다 어? 저기 물 맺혀있어 저기에 얼른 먹어 저거 저거 타가지고 떨어뜨려 먹어 어 물 필리트레이션 태블릿이 없나요? 오 이거 뭐야? 어? 나 소다 방울 마셨어 신기한거 잘 먹고 다니네 어 와 유캠 개 신기하다 진짜 내가 작아진거 같애 아 이거 아까 우리 들어갔던 데가 아니네? 어 다른 다른 곳이야 어 물이다 오 여기 괜찮은거 아냐? 여기 약간 집터 괜찮지 않아? 그 안을? 안이 괜찮다 아니 밖에 밖에 어 괜찮은데? 각다귀다 어 아니네? 아 각다귀는 파리지? 여기 근처로 할까? 그러자 그러자 여기 나쁘지 않다 여기 꽃도 있고 물도 있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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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처가 나이스 굉장히 잔인했어 우리 좋았어 어 왠지 이물은 좀 깨끗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지? 어 못 올라올 것 같애 지금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응 그래서 아까 소가 캔 앞에가 또 괜찮았던 것 같기도 아 거기 아무것도 없기도 했으니까 어 흘러가자 그러면 또 막 되게 위험할 땐 약간 또 대피할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아니 좀 땅이 고르지 못하긴 한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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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응 좋아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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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지? 그.. 제작대? 왠 제작대? 만들 수 있는 제작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대? 제작대?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가 따로 없지 않았나 이 게임? 아냐 있어. 작업대 있어요. 아 그래? 아 설마 아.. 잔디판자 분석해야 된대. 어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았어. 모당블레 귀여워. 아이고 보기 보기 좀. 아 예 죽는 거 알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내가 연구소 가서 연구해 올게. 잔디판자. 아.. 나 여기 그러면 대충 좀 자리 잡고 있을게. 응. 또 우리 이런 건 또 잘 나눠져 있지 또. 마른잎. 마른잎? 너 말랍잎? 너 말랍잎? 너 말랍잎? 너 말랍잎? 잔디판자 한번만 하면 되는 거 같지? 다녀오겠음. 오케이. 뭐. 남SON